1년 1득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열한기하 6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없던 아모레톤 시대에 엘리아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할과 아세라 우상의 편에 섰던 거짓 선지자들의 삶은 국민 세금으로 너무나 넉넉하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공공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기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그 시대를 책임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침공으로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북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침공한 아람군의 포위로 인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한기하 6장에서 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66일 열한기하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배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밸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 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 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지부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부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안이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래여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의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냄에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이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바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메 엘리사가 여호하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하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은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해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왕 벤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팔십세계리오 비둘기똥 사분의 일갑의 은 다섯세계리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왕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장마당으로 말미암하겠느냐 포도주 툴로 말미암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견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 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배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려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오 열한기 하하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스알을 한세결로 매매하고 볼이 두 수알을 한세결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볼이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리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오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 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낙위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은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위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름해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업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업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고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적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하에 한 세결이 되고 보리 두 수하가 한 세결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죽었더라 열한기 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불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불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계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계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계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네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해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스에게 갔을 때 아람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란 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세 다메스에게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분열을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해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하베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밭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밭의 아들 요오랍이 왕이 되니라 요오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하베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하베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무식의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타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줄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요오람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요오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화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오람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질약에 기록되지 않야 했느냐 요오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하베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왕 요오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라 이스라엘 왕 오무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하베 집길로 행하여 아하베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하베 집의 사유가 되었으미라라 그가 아하베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라무수로 가서 아람 왕 하사일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일과 싸울 때에 나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하베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라 오늘의 말씀 열한기야 6장에서 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요단, 도단, 사마리아, 순엠, 다메색, 예루살렘, 사일, 길라왓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요람 왕, 아하시아 왕,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아람의 베나단 왕, 하사엘 왕,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엘리사의 사완, 나병 환자 4명, 북이스라엘의 어느 장관입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열한기의 6장 8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람은 높이다 혹은 높은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은 샘의 아들인 아람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가난 북동쪽의 다메색과 그 인근 지역을 말합니다 아람은 수리아라고도 하는데 아람의 주요 성읍은 다메색, 하만, 그술, 르홉, 소바 등이 있습니다 아람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했고 이후 신약시대 때 안디옥이 이 지역의 주요 성읍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람은 엘리사로 인해 번번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전에 엘리사를 먼저 잡기로 하고 도단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그날 밤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자 엘리사의 사원이 이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사원에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열한기야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갈 때도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 아람의 군대는 도단성을 내와 싸고 그 아람의 군대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내와 싼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아람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유인해 그들 모두를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대접해 돌려보냅니다 이 일로 인해 아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한동안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있던 도단은 두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도단은 세겐 북쪽 약 22km 지점으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도단은 요셉이 양을 치던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이스마일 대상들에게 팔렸던 장소였으며 방금 살펴보았듯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 아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옵니다 이번에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됩니다 아람의 공성전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저장된 양식이 고갈되고 백성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처참한 기근 상태로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에 경제적 어려움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열한기와 육장 25줄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계리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계리라 하니 이스라엘은 나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 먹지 않았으며 더욱이 머리는 먹기 힘든 부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자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그 나귀 머리 하나 값이 은 80세계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은 1세계는 노동자 4일치 급료입니다 그러니 은 80세계리라 함은 엄청나게 값비싼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사명과 멀어진 사마리아 성은 레유기와 신명기의 기록대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레유기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오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53절입니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자 북이스라엘 왕은 아주 엉뚱하게도 엘리사에게 이 일의 모든 원인을 돌리며 죽이려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원망하는 엉뚱한 이유는 첫째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은 아람 군대의 침략을 미리 알려주어 대비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난번에 사로잡았던 아람 군대를 놓아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사마리아 성이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아람 군대의 공성전이 끝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등장하여 말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러한 상황 중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굶주려 죽느니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떠난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에게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두렵게 하여 공성전을 중단하고 황급히 도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텅빈 아람 진영을 보고 아람 군대의 퇴각을 알게 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소식을 상한 사람들에게 급히 전합니다 결국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균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균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한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 장관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물밀듯 성 밖에 나가 아람 군인들이 남기고 한 물건을 노력할 때에 백성들에게 그만 밟혀 주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쟁 후에 엘리사가 타메색을 방문합니다 바로 그때 병이 든 아람왕 베나다시 하사엘의 손에 예물을 들려 엘리사에게 자신이 살 수 있을지를 묻게 합니다 그렇게 하사엘을 만나게 된 엘리사는 도리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알게 된 하사엘은 아람왕 베나다스를 죽이고 스스로 아람의 왕이 됩니다 이전 엘리아가 받은 사명 곧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렇게 엘리사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오늘도 소중하신 가까운 한 분과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o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 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o combo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olo combo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 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seven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 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 000 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옆rões 이瞭 이승 öz relate it eyes air